네, 그럼 수강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제48회 하이원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축하드립니다. 건축학개론 수지씨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기자상은 공공격 다들 월급 출신이 타네요. 수지 양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건축학개론에서 소녀 역할을 맡아서 순수한 외모,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을 잘 들어냈습니다. 아, 귀여워요. 수지 양 수상소 한 번 들어볼게요. 네,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첫 영화인데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네, 이용주 감독님 그리고 영화 찍느라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시는, 응원해주시는 미세이 언니들, 그리고 AQ, JRP19 언니 오빠들. 어, 또 준길 오빠, 태영 오빠, 어, 가족 분들, 가족 너무 사랑하고요. 어,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수지 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